안녕하세요 여러분 독보적 천재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요 지독한 영어 독한 영어 전 선생님을 찾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전반적인 어휘의 학습 방향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가지 어휘의 학습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은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문법 독해 여러개가 있지만 특히나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휘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냥 달달달 외우면 되는 건지 얼만큼 외워야 되는 건지 양이나 학습적인 방법에 있어서 항상 애로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어휘를 외운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외웠는데 특히 독해 파트에 어휘가 나왔을 때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애로사항도 있고 하여튼 어휘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사실은 약간은 반성하는 부분인데 어휘를 갖다가 카페 통해서 양질의 자료 제 자료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질의 자료만 제공해드리고 사실은 약간 박목 형태로 여러분을 믿었는데 아 이거 역시 다시 한번 느꼈지만 믿으면 안 돼 여기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그걸 제가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건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주독한 영어 영어 독해 사이트 다시 한번 런칭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 새롭게 다시 만들고 하면서 독보적 첸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강의 특징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얼마불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강의니까 너무 딱딱하게 수업처럼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제 원래 특유 성향이 실없는 소리 뻘소리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독보적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첫 번째는 기존 어휘 학습법에 뭐가 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왜 왜 왜 독보적에서는 난 어떻게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 왜 도움이 될까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휘 학습에 관련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이거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죠 앞부분에 써 있는 것처럼 접두사나 어근 접두사나 어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ex 그 다음에 lt 이런 거 보면 이제 ex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접두사 여러분 한자 하니까 국어 하니까 알겠지만 접두사 접 붙는다 두사 단어 두 앞에 붙는 단어 접이 이제 플러스 붙는다는 뜻이고요 두가 머리 머리 앞에 붙는다는 뜻이고요 그럼 뭐 접미사도 있겠죠 그래서 프리픽스 서픽스라고 하는데 접두사 접두사 그래서 접두사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접두사니까 접두사는 사실 많은 부분을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근 루트 한국말로 이제 뿌리라고 해당하는데 어떤 단어에서 핵심적인 뜻을 담당하는 경우 이런 거죠 익스벌트가 있으면 이 단어를 분석해보면 분리해보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ex하고 alt가 붙었다 이런 거지 이제 단어의 기원을 갖다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런데 ex ex라는 건 이제 접두사는 out이나 outworld 즉 밖으로 나간다 방향성 바깥으로 나간다는 뉘앙스가 강하고 원래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alt라는 것은 높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높이 나가는데 out 밖으로 계속해서 나간다 그래서 익스벌트가 높이다 찬양하다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ex라는 접두사를 내가 암기하고 정리하면 익스벌트 익스펠플레이트 엑스커베이트 익스크레이트 익스크레이트 엑스커베이트 다루도 졸라 어렵네 그죠 이런 단어를 외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익스클로저에서 클로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하잖아요 클로저 뭐 닫다 그죠 그러면 닫긴 닫는 건데 x 바깥에서 닫는다 그래서 바깥에서 닫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닫아주는 것 뭐 울타리 바운더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익스클로저가 그럼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이해했어 엑스커베트 오케이 엑스커베저 울타리 좋아 단순하게 엑스커베저 엑스커베저 울타리 울타리 외우는 것보다는 아 밖에 있는데 닫는 거 닫는 건데 밖에서 닫아주는 거니까 울타리다 오케이 그래서 잘 외워졌어 그리고 좋아 그런데 이 방법은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씁니다 아마 저를 제외하고는 공시에서 어휘특강이다 어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10개 만약에 심플강이 되면 10개 다 거의 거의 뭐 8,9개는 다 이거 쓸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장점 인정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봅시다 엑스커베이트 이게 이제 어근인데 엑스커베이트가 거칠다 그래서 거칠은 사람을 거칠게 하는 화나게 하는 그래서 화가 막 바깥으로 분출되는 거야 그래서 노하게 하다 격앙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나도 예전에 그 영어 강의 처음 할 때 저도 이제 수업을 했었으니까 이 생각을 해본 거야 이런 건 잘 맞아 떨어져 그런데 이거 하려면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지 야 이걸 거칠게 하라고 외울 바에는 그냥 엑스커베이트 열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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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정말 암기를 위한 암기가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제가 한계에 복착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엑스커베이트 이게 속에 있는 걸 비우다 이런 뜻인데 큐베이트 비우다 그 다음에 비워서 바깥으로 배출하다 그래서 무언가를 파다 뭐 땅 같은 걸 파다 그러니까 뭐 파가지고 배출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죠 크레이트 이게 이제 어근에서 채로 쳐다 한 뜻인데 채로 쳐서 바깥으로니까 어떤 예약 쓰냐면 우리 몸속에 음식물을 먹잖아 음식물을 먹으면 대장이나 소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막 채를 친다는 게 여기서 소화시킨다는 얘기였으니까 소화시켜서 바깥으로 가는 거니까 배설하다 그 다음에 이거 큐베이트 이게 이제 비난하는 뜻이에요 비난하다는 의문인데 비난하는데 비난해 밖에 놔두다 그래서 비난하는데 비난하는 거에 밖에 놔두다니까 비난받지 않다 비난을 모면시켜주다 그래서 무죄로하다 무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런 식의 접두사나 어근학습법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있는 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해주신 건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다 보면 접두사나 어근하고 매칭이 되게 잘 되는 단어들은 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다 아웃 하긴 하는데 뭐뭐를 능가해서 한다 그래서 더 잘하다 능가하다 이런 건 되게 쉬워 그러니까 이런 걸 몇 개 외울 때는 와 효과 좋다 와 단어 금방 배 외울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우리 당당을 자고하는 건 이런 단어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런 단어가 이제 어휘에 나오는 거잖아 이런 단어가 이런 단어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휘학습에 방향성을 잡을 때 맨 처음부터 이게 쉬운 단어를 갖다가 몇 개를 접목 지었을 때는 되게 효과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려운 단어를 갔을 때도 이런 식의 어그널을 갖다가 내가 정리하면서 외웠을 때 이게 정말 확정성이 많이 있을까 루디 샘의 결론은 뭐냐 효과는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이게 제 결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허접하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효과가 효과가 있는 건 있지만 분명히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방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효과는 있지만 되게 제한이 많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거 자체를 갖다가 어그널을 갖다가 정리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단어를 갖다가 단어 뜻을 갖다가 암기하는 게 오히려 어떻다 효율적이다 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효과는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동의하시죠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많이 보는 방법이 결론은 일정 부분에 효과는 있지만 이 부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암기를 위한 암기 어그널 암기를 위한 암기처럼 약간 주객이 전도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건 어휘에 학습했던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갖다가 되게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두 번째 방법 이거 많이 하죠 연상법 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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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일을 흙에서 한다 그래서 소일 흙 이렇게 외우는 거 이렇게 외우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쌀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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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발음은 쌀트리인데 이제 외울 때 이제 쌀트리 쌀 쌀이 트리 나무 쌀이 트리가 될 만큼 너무너무 덥다 왜 쌀이 나무가 되려면 쌀이 트리가 돼서 쌀이 트리가 돼서 많이 열리려면 쌀이라는 것은 더운 날씨에 열리는 거니까 쌀이 트리가 될 만큼 무덥다 그래서 설츄리 무더운 이렇게 외우는 거 또는 뭐가 있냐 Abandon Abandon인데 금 금이 아! 반돈 아! 반돈밖에 없어서 버린다 왜? 한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벤던은 버린다 설츄리는 무덥다 소일 소가 소일하니까 흙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 연상법 이거 지금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개발했다는데 다 개소리고 이거 제가 중학교 때 옛날부터 이거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워드메모리다 해가지고 연락이 만들어낸 거 그렇죠? 벌써 이거 나온 거 한 40년 50년 됐어요 이 방법 자체가 자 이 방법은 우선 장점 장점은 재밌다 장점은 재밌다 장점은 재밌다 단점 단점은 뭐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쌀이 트리가 된다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기억이 안 나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소가 소일한다면 기억나는데 흙이 없나 이건 기억이 안 나고 금이 반돈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 버린다 이거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또는 공시에서는 발음을 사실 물어보진 않으니까 약간은 중요성이 떠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반돈 아반돈 하다 보면 Abandon Sultry 이런 거 자체가 발음이 다 뭉개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연상법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 분명히 효과가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발음적인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연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적용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연상법이라는 것도 사실 적용이 잘 되는 단어는 되게 잘 돼 사실 뭐 이런 거 나도 잘 돼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 수업 때 제가 가끔씩 하는 거군요 소가 소이라니까 흙 아니니까 이거 다 내가 만든 건데 어떤 건 적용이 잘 되는데 어떤 건 정말 뭡니까 이 연상법 자체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말을 갖다가 깨 맞춘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암기를 위한 암기가 되는 거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효과는 분명히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 첫 번째 방법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어려운 단어라든지 그런 부분 될 때는 굉장히 적용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관되고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천 단어 외우겠습니까 이천 단어 외우겠습니까 연상법 자가지고 몇 천 단어 다 외우겠다는 사람들 영어 강의 10몇 년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어 단어 자체를 갖다가 외울 때 좀 거부감도 많고 어렵고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좀 캐주얼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되게 나눈 대로는 가치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가는 건 명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 어떻게 하고 싶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학장실에 대해 공부했던 방법이라는데 이거 동의어를 가지고 외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영어에서 동의라는 게 어떤 부분은 이런 거죠 A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의어지만 사실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뜻이 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시에서는 이런 부분의 차이성을 물어보는 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 이 부분이 겹치면 그냥 동의로 보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동의어적법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보세요 독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독보적은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제가 예전부터 강의 듣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면 되게 꼰대 얘기하고 너무 옛날 구닥다이다 얘기해서 비난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알겠지만 문법도 어때요 내가 굉장히 트렌디하잖아요 독해? 독해는 끝판왕이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거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게 예전 방법이 뭐든가 이게 가장 효과가 있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방법이 더 트렌드하냐 트렌드하지 않냐 난 관심 없고 가장 조금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예전 방법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예전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더 나오면 그 방법들 하는 거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선은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하다 보면 어떤 게 되느냐 뭐가 돼요 당연스럽게 해석 연습이 되겠죠 동시에 해석 연습하면서 해석을 잘하면 뭐가 돼야 돼요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장을 계속 보다 보면 뭐예요 그 문장 속에 있는 묵박적인 부분도 반복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동의하시죠 거기에 이 문제를 품다 하면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까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단어 뜻 단어 뜻 할 때는 외웠어 열심히 외웠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외우고 내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시험지에 시험으로 그 단어가 나와서 동의어를 찾아 쓰라니까 머리가 약간 멍해지면서 적용이 안 돼 이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 왜 그래요 내가 단어를 외울 때 프린트에서 보든 책에서 보든 그 단어를 외울 때 그 익숙한 거 있잖아요 익숙한 거 비우저 얘기할게 어떤 사람이 노래를 되게 잘해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 잘할 때 언제 잘하냐면 친한 친구들 3명 4명이서 노래방 가면 노래 졸라 잘해 그런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주변에서 오디션 나가보라 더 큰 무대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오디션 무대에 갔어 노래도 자기가 원래 잘하는 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실력 발휘를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왜 그래요? 환경이나 무대가 바뀐 거잖아요 비우저 얘기하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단어를 외우고 익숙하게 봤을 때 프린트 교환이 있든 책 교재가 있든 간에 거기서 단어든 단어든 해서 보든 뭐를 보든 그때 그거하고 긴장된 환경 또는 다소 긴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험 봤을 때 내가 문제 단어를 갖다 띄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편하게 노래하는 거하고 어떤 공개된 자리든 컴퓨티션 경쟁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서 찍는 거는 완전 다르다고 그러니까 실력을 갖다가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S당초 단어를 갖다가 맨 처음 외울 때부터 그 식으로 하자는 거야 내가 말하자는 거 그래서 다시 일로 오시면 이 문장을 가지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죠? 맨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기정문 베이직에서도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되게 강조했던 포인트인데 아직 안 보셨던 분들은 나중에 기정문 베이직 한번 보세요 항상 우리가 나는 왕기초예요 근데 왕기초고 나발이고 간에 맨 처음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오늘 시험이야 근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 강의의 모든 철학이라는 말은 좀 너무 거창하고 모든 강의에 제가 생각하는 지향점은 뭐예요? 나는 영어를 강의하는 게 아니라 뭘 강의한다? 시험을 강의한다 그러니까 왕기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어디에 우리가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시험을 향해서 가면서 내가 시험 봤을 때 이게 맨 처음에 기초부터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인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들을 때 항상 그렇게 시험 오니 시험 아 루니태형은 맨 시험 얘기만 하니까 지겨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6개월이고 빨리 하시라고 빨리 끝내시라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거 쭉쭉 푸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답이 A야 그럼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모든 단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첫 번째 방법이 효과는 있지만 모든 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그게 되게 잘 떨어져 익세이드 이게 고야 익스 아웃 각인 가는데 더 능가해서 가다 바깥으로 가다 그래서 능가하다 이게 그러니까 오 난 이게 쉽네 그럼 그렇게 외우는 거고 안 되면 뭐해 그냥 익스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서페이스 서브 이게 비언드 뭐뭐를 뛰어넘다 초월하다 패스 각인 가는데 초월해서 가버리다 졸라 잘하다 이런 뉘앙스 그래서 제가 모든 단어는 그렇지 않고요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의 이제 뭡니까 접두사하고 어근하고 같이 섞어서 몇 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뭡니까 익스도 외우고 서페이스 오벌 아웃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회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헬프 여러분 물에 빠져 봤어요 물에 빠지면 자동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핫핫핫 이렇게 나와 이렇게 무슨 법 이런 게 연상법 개유치하죠 원래 연상법은 유치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하고 선생님 너무 유치해요 외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컴퓨터 이거 컴퓨터잖아 컴퓨터 우리 컴퓨터 컴퓨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에 갖다 붙이면 아 컴퓨터가 계산하다 컴퓨터는 계산하는 도구 원래는 컴퓨터가 몇 치명 나왔을 때는 계산하는 거 있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독보적에서 제가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동열을 하는데 동열 기준으로 해서 뭐 A다 A다시다 A다시다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닙니까 이걸 정리할 때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뭡니까 어근이나 접두사나 필요한 부분 같이 설명을 드리고 또는 연상법도 말씀드리고 또는 뭡니까 뭐야 그냥 암기하는 거지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갖다가 적절하게 섞어서 쏟긴 쓰는데 결국엔 뭐다 동의어 방식으로 해서 지속 반복하면 여러분이 한 세트를 보면 제가 한 세트가 열 문제씩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장 열 개 그 다음 뭐예요 보기문항 네 개 그럼 우선 내가 문장 열 개를 해석해 보는 연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기문항이 네 개인데 동의어가 어떤 건 세 개 어떤 건 다섯 개 어떤 건 두 개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평균 한 세 네 개 네 개 정도 나오니까 열 문항이면 40문항이잖아요 40문항 중에 네 개면 160문 그러면 여기다 여기 여기 지문 나온 것까지 하면 여러분 한 세트 정도 풀면 대략적으로 한 200단어 정도가 왔다 갔다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포저에서는 제가 일부러 이런 거예요 여기는 서페스를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답이 이제 A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뒤로 가다 보면 이 서페스가 여기 나와요 서페스가 여기 나오고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 고 오브나 아웃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또 뭐가 되는 거죠 좋지 회독이 되는 거지 정말 잘 썼지 정말 잘 만들었어 스스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걸 내가 과연 내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런 식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고등학교 단어 쉬운 단어 근데 그게 공부 좀 했던 사람들한테 쉬운 거지 사실 영어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왜 쉽습니까 다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순간 들어봤다 스펙이 크게 길지 않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고 가면 갈수록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강이나 2강에서는 이런 정도 수준이 시작하는 거고 그 중간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국가적 기출이잖아 국가적인지 지방적이 돼 국가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적인가 국가적 하여튼 기출이에요 기출인데 이런 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스와 같은 찾을 찾아라 얼프냐 인프레이트냐 언바이스냐 언프레센스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장을 하면서 단순하게 답이 몇 번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얘는 무슨 구문이다 쏘댁 구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필요한 구문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 이때 빙콜드 수동 동명사 나왔네 이런 식의 필요한 문법에 대한 설명도 할 거고 그죠 인핸드 손에 지고 이거 구동사 수거네 그래서 수거에 관련된 설명도 할 거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난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어근하고 접도서만 전달하고 이 하나가 외우면 이렇게 여러 개 된다 하면서 중간에 어근이 어려운 걸 안고 그냥 무조건 외워라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하기 싫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문장도 학습이 되고 해석도 학습이 되고 문법도 학습이 되고 구문도 되고 동시에 동의어도 같이 정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필요할 때 뭡니까 어근이나 접도서 설명을 드릴 거고 동시에 아까 말했던 연상법 그런데 여러분 연상법은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말을 갖다가 억지로 잘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억지스럽게 웃기라고 몇 번 하면 그냥 사람들이 하하 웃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구동사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하다 보면 또 구동사는 나중에 어떻게 정리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구동사 맨 마지막에 10세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00문제 100문제 있고 이것도 복인문항 정리하다 보면 구동사 200,300개 정도 정리하거든요 그 정도 하면 충분해요 선생님 정말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을 벗어나는 건 안 나와요 미래 얘기할게 이거 나도 몰라 그래서 제가 현강에서는 사실 이 구동사를 갖다가 최소한만 수업할 때 약간씩만 말씀드리고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맥스로 나오면 한 문제거든 물론 이제 한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구동사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선생들은 한 문제라도 니네가 당나게 결정되니까 무조건 다 하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생각이 달라요 이 구동사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보통 지금 기준 따지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이렇게 되는데 나온다 해도 한 문제 그 다음에 구동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게 테이크 아웃후가 나올지 테이크 인이 나올지 테이크 투가 나올지 그래서 여기 10개는 제가 기존에 놨던 10년 동안 기출 나왔던 거 다 정리해놨어요 근데 그런 정도 정리하고 아 이런 정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리하면 됐지 그 정도는 충실하게 준비한 거지 그거 하면 다 아냐고 너 몰라 어떻게 대답해 그래서 이 초급에서 우리가 50세트 그러니까 10문제씩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500문제 풀 거고 이 중급에서 40세트 여기서 10세트 이게 이제 우리가 독보적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 있잖아요 매일매일 한 세트씩 일해보십시오 매일매일 근데 나는 매일매일 10개씩 하기는 좀 부담된다 그러면 이게 10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는 10문제짜리가 하나씩 계속 한 25분 전으로 한 강의씩 매일 올라가긴 하는데 10문제가 좀 많이 부담되면 5문제씩 나누라는 거지 5문제씩 나눠서 그냥 매일매일 그래서 문법이나 독해나 다른 것들은 인강 볼 때 보는 날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국어나 다른 거 하는 날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차마다 있으니까 제가 무조건 매일매일 독해나 문법이라 매일 해라 무조건 다 해라 이렇게 강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영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국어 더 하세요? 국사 더 하세요? 뭐 행정학이나 다른 거 더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 영어는 내가 찍어주고만 해 그러니까 양을 줄여줄 테니까 영어에 과도한 시간을 쏟지 말아라 제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양적인 부담을 많이 드리지 않을 테니까 왜냐하면 10문제 많이 많다 그럼 매일매일 해서 5개 정도씩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단어에 대한 감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하다 보면 이것도 제가 필요한 것 그때 많이 언급을 하니까 이것도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도움되고 이거는 뭐 재미로 들으시는 거고 이런 식의 동의와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회독하게 되고 이해하시죠? 이게 제일 좋은 어휘 학습법이고 저는 가장 좋은 어휘 학습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어휘를 막 외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되게 많이 발생하니 이런 거야 단어뜻, 단어뜻, 단어뜻 많이 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문법 문제를 푸는데 문법 문제 안에 그 단어가 나왔어 또는 독해를 푸는데 독해 지문 안에 그 단어가 나왔는데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인에도 불구하고 해석했을 때 해석했을 때 되게 어색해 그런데 선생님하고 같이 해석하면 되게 자연스러워 그래서 문제를 되게 잘 풀어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죠 문맥에 맞게 얼마나 의역을 잘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금방 안 생긴 게 어려워 그럼 문맥에 맞게 의역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공무원에서 번역사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을 갖다가 맨 처음에 어휘를 학습할 때부터 이렇게 문장 단위 위주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어휘할 때 누가 이렇게 동의적으로 같이 정리해주고 하면 나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고 좀 덜 지루하게 원래 여러분 그 경험 많을 것 같은데 하나 외우는 것보다 두세 개씩 묶음으로 외우면 더 잘 외워져요 이게 역설적이지만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게 향후에 제가 이제 독보적 천재 진행하는 방식이고 이 오리엔테이션이고 여러분 어휘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까먹기 전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맨 뒤에 구동사 10개 한다고 했는데 10개가 아니라 10세트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동의어 이런 거 많이 적어놨어요 그 구동사 표현을 갖다가 그래서 figure out, work out 또는 come up with 이런 뜻, 이런 뜻, 이런 뜻 굉장히 잘 나오는 거 그래서 같이 할 때 제가 필요한 부분 다시 한번 보충해서 보강하고 하니까 앞부분에서도 수거나 구동사 같은 거를 저하고 굉장히 많이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휘 학습을 갖다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 방식처럼 어근하고 접도사, 접미사 하는 게 아예 완전히 나쁜 건 아니지만 한계가 명확하고 그거 나중에 여러분 샘플 강의 말고 있잖아 뒷부분 가서 어려운 단어 봐봐 그럼 그 가르치는 선생들도 흐지부지하고 넘어가버려요 왜? 설명을 못하거든 나도 못해 설명을 못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연상법도 한계가 명확한 거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어휘는 이런 식의 분장 단위를 보면서 동의하고 필요한 부분만 기존의 방법처럼 어근 또는 접도사 분석법 연상법을 섞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확신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고요 1강 우리 강의서부터 제가 또 열심히 시작할 테니까 강의대표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